저기 보면 무슨 촉수 같은 거 있어요. 처음 본다. 눈인가? 얘는 톱날 이렇게. 자, 아쿠아리움에 다 왔습니다. 이거 형들 좀 8시까지거든? 야무지게 움직여야 돼. 자, 아쿠아리움 형들. 우리 진짜 이거 같이 보고 가자. 원펄슨.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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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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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아쿠아리움 시작할게요. 여기가 형들 지금 금방 닫거든요? 여기서 오래 보면 1시간이거든? 빨리 보면 30분? 여기는 무슨 이렇게 무슨 안 보이는. 오, 저기 있다. 야, 저거 뭐여? 물고기인 것 같은데 좀 숨 쉬어. 벌렁벌렁. 엄청 크네? 오, 얘 얘 신기해. 돌 사이에 숨어서 살아봐. 근데 근데 물고기는 나 궁금한 게 어떤 마음으로 좀 키우는 거야? 그냥 보는 뷰?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우는 건가? 이거는 가시고기다. 라이언피쉬. 이쁘다. 근데 근데 모든 물고기를 다 회로 잡아먹을 수 없는 거죠? 아, 아까 얘였어. 어, 맞아. 이놈이었어. 생기는 게. 이마가 이렇게 컸고, 아까 중간에 오, 특이하다 했던 애. 여기 아래로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 볼게요. 이게, 이게 니모 아닌가요? 니모 여기 숨어있다. 니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폰지밥에 나와 있던 형들. 딱 튀어나와 있던 비키니 시티에 사는. 보이십니까? 모래에서 나와서 사는 자랑. 박혀 있잖아요, 얘네. 약간 이런 풀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면서 사람을 유도하고, 팍 하고 잡아먹는. 비키니 시티에 사는 애예요. 이것도 해마다 형들. 여기 있다. 해마.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꼬리를 여기에 감싸고 있는다. 몸이 막 대배 꼬이나봐. 잔다, 형들. 얘네. 소드라라고 알아? 소드라? 기지몬에서? 오, 야, 잠깐만. 이 새우는 뭐야? 꽤 큰데? 얘였어, 아까. 조그만한 새우가. 넌 정체가 뭐니? 어, 여기도 해마 있다. 소드라. 어, 해마. 땅을 기어다녀요. 이건 뭐지? 뭐야, 야, 야, 야. 물고기야, 근데. 어, 뭐야. 실처럼 얇은데? 위에만 보고 있어, 형들. 눈, 코, 입 다 달려있어.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여기 보면 미세하게 얘네가 수영을 해. 헤엄을 쳐요. 배가 볼록 나와있어요. 태국은 약간 해마가 많구나. 이렇게 형들 아쿠아리움에다가 해마 코너를 몇 개를 해놓은 거야. 오, 야, 얘 뭐야. 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놈이야. 왜,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야, 얘 입술이 왜 이래, 얘는. 진짜 입술이 있어. 살면 한 접시. 얘 이거 보여줄게. 어둡게 보이죠? 어, 뭐야. 이렇게 생겼어. 얘가 빛을 싫어하나 봐. 근데. 이거 뭔가, 형들. 뭔가 모르게 재밌다, 인정? 어, 성게다, 이거. 뭐야, 이거 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뭐야, 얘 풀 뜯어먹어? 몰랐네. 어, 저기 보면 무슨 촉수 같은 거 있어요. 처음 본다. 눈인가? 이것도 말미잘이야, 뭐야. 이거, 이거 와. 살아있는 거. 어, 말미잘 맞네. 살아있어요, 형들. 잘 봐. 움직이지? 얘는 지금 이 색깔이죠? 얘는 지금 시뻘건 색이야, 형들. 야, 왜 재밌냐, 이거? 이번엔 또 뭐야. 저렇게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길어요? 아, 두 마리야? 세 마리? 호피무늬가 있어요. 자, 역시나. 아쿠아리움에 빠질 수가 없죠, 개구리. 엄청 작은 개구리 여기 있어요. 잘해놨다, 뭔가. 오, 여기, 여기. 벽 탄다. 뭐야, 얘네도 형들, 벽을 탈 줄 알아? 어떻게 타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붙어 다니지? 형들, 근데 진짜 그거 알죠? 지금 지구상에 형들, 물속에 발견된 게 뭐, 10%도 못 봤다고 했나? 10%가 아닌가? 3%인가, 형들? 알죠, 바다에 대한 신비. 나 약간 그런 거 유튜브, 막 미스테리 유튜브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형들. 여긴 또 뭐냐? 오, 야, 물고기가 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로, 어두운 데에서 키우는구나. 오, 진짜 눈이 없는 물고기, 처음 봤어. 여기는 복어인데, 이거. 그거 귀여워. 오, 얘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뭐야. 야, 씨. 피부가 엄청 매끄러울 것 같아, 형들. 얘네들 보면. 네. 어, 상어다. 없으면 섭하지. 여기 수족관은 형들, 여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되게 자유롭겠다, 맞지? 잘해놨네. 어우, 내가 다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싶다, 형들. 오, 이거 뭐야. 오, 씨. 야, 뒤질래? 깜짝이야. 오, 이거 뭐, 상어야 뭐야, 이거. 이거 호머. 야, 얘는 또. 무슨 촉수가 달려있어, 저기 봐봐. 톱날이야, 뭐야. 얘는 또, 무슨 촉수가 달려있어. 얘는 톱날 이렇게. 코가 왜 이래. 코가 왜 이래. 코가 왜 이래. 뭐야, 저기 엄청 큰 놈 하나 있다. 저거 보고 싶다. 야, 너희 둘이 뭐하냐, 짝짝꿍하냐? 근데 뭐해, 연애하네. 맞네, 어, 이게 진짜 사과다. 우와, 얘 뭐야. 누구세요? 정체가 뭐야, 얘가 어떻게 고래야. 그거 못생겼어. 맥이 같아, 맥이. 설명 없어도 그냥 보고 신기해하면 될 것 같아. 나도 몰라. 진짜 설명은 없었어요, 형들. 터널 안에서 보는 거라서. 아, 근데 이쁘다. 이런 맛으로 아쿠아리움 한 번씩 오는 거구나. 기분이 좀 이상해. 진짜 약간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지금. 원래 지금 형들 밤에 와서 뭐 쇼 같은 거 이게 없다고 그랬거든? 야, 여기 상어는 또 진짜 크다. 어, 쟤 여기 상처 있다. 누가 물어뜯었나 봐. 근데 근데 상어가 왜 무서운지 알겠다. 진짜 크구나, 저기 있는 놈. 자, 만약에 한 번 보고 올까? 여기 있다. 이거 봐, 상어 크기가 이만해, 형들. 진짜 미쳤다.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실제로 더 커요, 형들. 진짜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졸라 귀엽다, 인정? 이놈아 사자. 이거, 이거 뭔가 귀여워. 어, 아까 이놈이었잖아, 형들. 이놈 정체가 뭐야. 이놈 아까 톱 달린 놈. 어, 이렇게 생겼어, 맞아. 응. 어렸을 때부터 형들 엄마가 동물의 왕국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상하게 이런 동물원이나 막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오! 근데 이거, 이거였어. 어, 귀엽네. 땡큐. 어, 근데 아쿠아리움 형들 진짜 이거 좋았죠? 저도 뭐 이거 짧지만, 잠깐이지만, 볼만했다고 봅니다. crystallita. ㅎㅎ 트위라우스 샴 ent kil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